오빠, 뭐해? 응? 이거 한번 봐봐 맞아, 진짜 혼자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젠 내겐 너무 두려운 일이 돼버렸던 걸 넌 모르겠지 네 꿈을 꾸는 밤이 오는 게 난 두려워 이젠 내게 밤이 무서워졌다는 걸 난 오늘 모르겠지 내가 노력해봐도 너 때문이라서 너는 더 짙어져가고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노력할수록 나는 계속 허점하는가 했지 짙어져가는 너를 붙잡고 생각할수록 나는 계속 허점한가 했지 나는 계속 맛 rom 나에게 저는 전 인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